이 노래의 댄스가 어떨까? 깜짝이야. 러블리즈다. 나 지금 주얼인 줄 알았어, 주얼. 너무 빠지셨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이런 느낌이 어떨까요? 이건 안 되죠. 탤랑탤랑. 무서워, 무서워. 그럼 보람이가 먼저 해봐요. 보람이가 그룹 활동을 해. 저는 아이안게올라 했더니 안 해? 이거를 보고 우리가. 근데 시연 때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로 악무를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 너였던 걸 알아. 기다림의 끝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되고. 우리 눈병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우리 사랑에 빠른 우리 다시 볼. 잘한다. 이 정도? 그치, 그치.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그 순간 그대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대표가 한 거는 약간 러블리즈 느낌이었다면? 네. 여기는 약간 좀 이 씨야 느낌. 옛날에. 이 정도? 이 정도?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 저요? 지수. 느낌만 보는 거예요. 나도 그냥 막혔어. 느낌만 봐. 어떤 느낌을 하는 거야? 느낌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실제로 안무를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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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파워풀하게 소요. 아, 이거 괜찮은데? 잘한다, 잘한다. 이거 괜찮은데? 아, 이거 괜찮은데? 으. 오, 잘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약간 발표회 느낌이었어. 귀여워. 약간 발표회 느낌. 너무 귀여워. 프라이데이. 한글자막에 어던 워싱에